삼각사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실버사는 그 고생의 실실이 49로 하고 앉았는데 사모님 방언하세요? 이러더라고요. 나는 성령 받을 때 불만 받아서 뒤집어졌지 방언은 나는 못하거든요.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좀 안 좋게 생각했어. 성경에도 먼저 제일 꼬리비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말이지 우리 교회에 국민학교도 못나는 아주 무식한 사찰집사가요. 어디서 방언을 받았는지 방언하는데 방언도 너무 은혜가 안 돼요. 가나다라가 가나다라 그런데 꼭 내 귀에는 가나다라마바사라 가나다라마바사라 꼭 학교를 못 가가지고 여기서 가나다라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요. 또 한 열도 안 하면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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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런데 나는 그거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싫어. 이것도 그것만이고 오만이에요. 그런데 나를 보고 방언 안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아무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에요. 안 하는데요? 안 합니까? 못 합니까? 안 한다고요. 못 하지. 못 하는데 안 한다. 자존심이 못 한다고 하고 싶지 않아. 안 해요. 하는데 못 합니까? 이래 또. 묻지 말아요. 안 한다면 안 한 줄 알지? 그랬더니 방언 안 받으면요. 성신 안 받은 거고 방언 안 받으면요. 구원도 없어요. 어디 그따위 말 있어요? 사도가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방언다고 예언하더라. 그 성경을 하면서 방언해야 된다는 거야. 나는 그런 거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아요. 가세요 얼른. 방언 받아야 되면 노력하세요. 다음에 올 때는 방언하는 거 좀 듣게 해달라고 하세요. 자기가 뭔데 방언하는 걸 듣게 해달라. 하나님도 아닌데. 아예 가는데 안 되는 거 하면 어때? 기분 나빠요. 방언이 뭔데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? 정말로. 그런데 이틀 사흘이 돼도요. 이 마음이. 편안한지가 않아요. 뿔 따고가 나요. 그래서 기도했어요. 주여! 상강산 암흑이가 왔다 갔는데 날 보고 방언하냐고 그러는데요. 내가 안 한다고 했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주님 알죠?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런데요.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만방에 나가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나가서 사람들이 날 보고 방언을 못 한다고 방언도 못 하냐? 계도 하는데. 계도 방언한대요. 그런데 너 그거 못 하냐? 이렇게 어느 목사 이러면 이러면 금방 알만한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. 계도하는 방언도 못 하냐? 이랬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리 말하면서 내가 주여. 방언 뭔지는 모르지만 한 번 줘봐요 나도. 안 한다 못 한다고 소리 안 하게요.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방언 받으려고 사흘을 금식을 했어요.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폰만 나오고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. 하루 이틀 사흘 됐는데 그럴 때는 아이고 오늘 밤 지나면 금식 끝나고 내일 아침에 내가 죽 끓여놓은 거 먹어야 되니까요. 아이고 몇 시간 안에 방언 줘야 돼요. 그래서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성령의 전 받았을 때에 성령의 물이 확 오더니 말이에요. 회개가 터지는데.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온다는 거지. 회개가 터지면 아버지야!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돼. 뭐래? 컴푸시시시시시시시. 내 혓바닥이고 내 입술인데 이 주댕이가 막 지만대로 왔다라 갔다며 혓바닥이 위에 붙었다 밑에 떨어졌다. 난리 아니야? 그때 느낀 게 뭐야? 내 몸인데 내 혓바닥인데 내가 굴리려면 굴리고 말 내면 말고 말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했잖아요. 이때까지는. 그런데 누가 와서 막 돌려? 여기서 탁 퀘션이 되는 거야. 누가 와서 돌려? 내 혀를. 내 혀를. 누구 마음대로 돌려? 이런데 내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했어. 하나님이 정지시키려면 정지되고. 시력 하나 건드리면 하나 눈 대고 반신 건드리면 반신불수요. 온신 건드리면 전신불수야. 하나님 전능자를 탁 깨달아지는 순간이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방언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방언으로. 그러면서 방언을 8시간을 한 거 아니에요. 8시간을 천막교회인데 막 서서 벙벙벙퀴면서 얼마나 방언하고 방언 노래하고 그다음에 통역에 같이 나오는데 나는 세상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. 천국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. 너무 기쁘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. 막 미친년같이 웃음이 터지는데요. 여러분 그거 당해본 사람 왜는 몰라요. 왜 웃음이 그렇게 터지고. 왜 이래 좋노? 왜 이래 좋노? 그러듯이 얼마나 좋으니. 나는 우리 남편 결혼해서 좋아보는 일 한 번도 없거든요. 뭐 이런노 싶었어요. 뭐 깨가 쏟아진다더니 우린 자갈이 쏟아지네. 재미없더라고. 아 성형 받을 때도 막 통곡만 했지. 그런 기쁨은 나는 못 봤는데 방언 터지니까 사람 반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도 안 보니까 천막 안에 그지 대체 누가 보면 날 돌았다 안 그렇겠어요. 그래서 은하님의 은혜를 받고 이때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계를 하는 과정을 통과하자면 천둥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. 천국 가는 지름길이 회계예요. 유창한 기도가 필요없어. 전주 전능하시고 무섭을 넣으시고 상처는 하지요. 홀로 계신 여호와요. 하나님이 그런 가락가락 문장 문장을 별로 안 좋아하네.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가 문장을 쓰고 앉았겠어요. 내가 어떤 권사님이 국민학교도 못 나오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엑스마스 때 그러길래 내가 놀래갖고 기도 끝난 다음에 엑스마스가 뭐냐니까 크리스마스래요.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냐니까 누가 하는데 하도 듣기 좋았어. 싸워도 해봤대요.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거. 남이 보인다. 저 기도 잘한다. 기도 멋있다. 이 말 자체도 모순이야. 기도가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모순이야. 내가 유튜브 아이들 가르치는데 콩알만한 애들이 다섯 여섯 살 짜리가 돌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시켰거든. 오늘 영철에 우리 어른은 집사 나 기도 시키면 집사 안 하고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 웃겨. 근데 이 애들은 나 선생님 나 기도할래. 나 기도할래. 그게 어린아이예요. 이 예쁜 것들이 나 기도한대. 자기 기도하고 싶어가지고. 그래 기도하라.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. 누가 왔다. 영남이가 기도한다. 다 왔는데 얘가 이래 들어가. 하나님 아버지요. 감사합니다.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달고락지를 붙잡고 늘어지게 해주시오. 나는 달고락지는 닭다리나 달고락지지. 예수님 다리를 어떻게 감히 달고락지를 하겠어요. 그래서 내가 웃었더니 얘가 기도하다가 왜 웃어요. 막 울면서요. 지는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달고락지라도 예수님께서 괘씸하다 이놈아. 바른 표준으로 말해라. 이러십니까. 어린아이 기도를 받으시죠.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도록 기도해달라. 이 말이잖아. 그런데 달고락지라고 했다고 내가 웃었더니 선생님 웃었다고 막 기도하다 말고 울고 나가더라고. 내가 혼난 내 개한테 빌어가지고요. 철닥선이 없는 내가 80이 넘어도 아직 철닥선이 덜 들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권백살 먹어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. 차마도 못해요. 강사가 별겁니까. 붕사가 별겁니까. 아니요. 살아가면서 내가 더 부족을 느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신 사람이 미쳐버릴 정도로 좋아서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눈이 그냥 뻘끗떠지고 누웠다가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디 집회 오라면 나가면 막 링게를 내 손으로 다 꼭 뻗고 막 뛰어나가면 미쳤다고 그런다고요. 복음에 미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. 복음에 미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.